상상밴드의 여성보컬 베니가 다양한 경력을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베니는 최근 영화 미네는 괴로워해서 철없는 가수 지망생 핑크 역을 맡아 톡톡 튀는 연기를 선보였는데요. 연기 외에도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서 MC와 리포터로 활발한 활동을 벌였던 베니는 데뷔 전 SBS 라디오 프로그램 이지훈의 영스트리트에서 1년간 작가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평소 글솜씨가 난달랐던 베니는 상상밴드의 노랫말을 직접 쓰고 있는데요. 2집 앨범의 타이틀곡 가지마 가지마도 이별을 맞은 자신의 경험을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